배추백포기를 심었습니다. 물을 주고 있는 중인데 무릉무릉채라는 모습을 한번 관찰하겠습니다. 배추가 조금 감격을 너무 달게 심는 것 같기도 하고 배추가 아까 여기선 물을 안좋아 놓고 간격이 너무 닫니다. 이거는 섞어내기 하겠습니다. 깜짝말뚱 비주얼 자 배추 옆으로는 무로가 쉽는데 무삭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나중에 또 다 섞어내게 할 겁니다 상대방은 적으로 이쪽으로 제시한 공격의 살인에 걸어갑니다 배추가 무릎무릎 자라고 있네요 배추가 무릎무릎 배추가 무릎무릎 무당물레 한마리 무당물레는 짓는 물을 잡아먹죠 메뚜기가 깔아먹는 시큰 메뚜기가 다 깔아먹었어요 제가 몇마리 잡았습니다 이건 무 무당물레 구급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